안녕하세요 LG에요 5월달 이벤트 잘 보셨나요? 이제 LG와 친구들이 재미있는걸 볼거에요 뭔지 알려줄게요 멍! 예쁜 꽃이라멍! 달콤이! 달콤이도 예쁘다네요 다오는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오 넌 어때? 나는 너무 좋아 구독 팡팡 쏴줘서 10만명 넘어왔으면 좋겠다고 멍!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멍! 아까도 예전에도 다오 피규어 올렸는데 구독자들은 많이 안생겼다 멍! 그래서 많이 많이 팡팡 해줬으면 좋겠다 다오야 팡팡! 팡팡! 야이 꾸미! 멜찌 멜찌 여긴 어디야? 잠꼬도 하지마 그러니까 다오 피규어 많이 봐주고 구독 심하면 가자! 그러니까 다오 피규어 많이 보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해도 꾹꾹 많이! 어잉 나의 꾸미! 이제 놀자! 멍! 이제 놀거에요 내일 올려요 내일 보이러스 내일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독자 10만명! 그랬으면 좋겠쇼